제발. 할 수 있다. 나라가 놀라. 아야. 괜찮아, 이거는. 뼈가 아니야. 할 수 있어. 한 번 더 갔는데 더웠다. 진짜 더웠다. 아 야, 재질아. 안 좋아. 컷오프. 열심히 진짜 많이 했으니까. 컷오프에 대한 조금 욕심이 있었어. 안에는 들어오고 싶다. 근데 내가 그치, 재질 내가 약간 그래도 빨리 들어왔구나. 힘들긴 힘들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힘들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보다는 조금 더 빨리 달려도 되고 조금 더 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빨리 달려도 돼. 그래서 내가 그때는 장면이 있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